경기도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초로 경기국제수소포럼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세계 석학들이 함께한 포럼에선 수소경제의 발전 방향과 경기도의 그린뉴딜 등에 대한 토론회장이 마련됐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일 최초로 막을 연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수소경제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세계 석학,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40여 명의 패널이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열심히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세계 수소경제의 동향에 대해 담론을 나누고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 확산 방안과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수소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소 부품하고 설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경기도에 있어요. 기술들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중앙정부와 같이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총 4개 세션에선 수소경제에 관한 해외와 주요 부처의 정책과 실행 사례들을 살펴보고 미래 발전 방향과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 조망해보는 대토론회장이 마련됐고 이 밖에 경기도의 그린유딜 실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간 생중계된 2020 경기국제수소포럼 올해를 시작으로 수소산업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